북한의 무모한 핵 개발로 한반도의 정세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쟁을 비롯한 많은 갈등 관계를 극복해 왔듯이 이 어려움도 능히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창조적으로 만들어가야 할 한반도의 통일은 분단이 가져온 부정적 효과를 걷어내고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웅대한 국가 발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밝은 미래에 대한 소망과 열정으로 한반도 통일의 길을 만들어 갑시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